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호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2019년 새해가 밝았고 1월 1일 날 정말 저는 좀 적게 오실까봐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렇게 통로까지 그리고 바깥에 계신 분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음악 프로그램이나 어떤 행사를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은 주인공 아닌가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장풍이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잘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설명회와 강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만 보고 그리고 얘기할 때 누가 제 얘기를 끊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말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 혼자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강연을 정말 좋아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1월 1일 첫 시작, 고1 첫 시작을 같이 이렇게 알리게 되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정말 반갑게 생각합니다. 저는 통학과학, 메가스터디에서 지금 통학과학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인터넷 강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 유일하게 학년 스펙트럼이 가장 넓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대상 통학과학도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수능 지구과학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가스터디는 고등부 사이트고 엠베스트는 굉장히 많은 풍마이들이 여기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중1부터 중3까지 엠베스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에서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또 방송 욕심이 조금 있어서 YTN 사이언스라는 방송국이 있어요. 거기서 다락방이라는 과학 토크 프로그램에서 제가 진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외 등등 SBS 라디오에도 제가 과학기자로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통학과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2019년 첫 해가 밝았는데도 1월 1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신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정말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어머님, 아버님 손을 잡고 유독 오늘 보니까 아버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맞죠? 이렇게 온 가족들 얘들아 이렇게 보니까 마시러 온 것처럼 마시러 온 것처럼 지금 굉장히 많은 가족 단위에 이렇게 분들이 많이 보이는데 마시러 온 것처럼 좀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좀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너무나 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1월 1일 첫 새해 다짐으로 조금은 마음속으로 자극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자극으로 그 실천에 옮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고1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여담으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나이대별로 성공이 조금은 다릅니다. 10대에서의 성공은 돈 잘 벌고 성공한 아버지를 두었을 때 우리는 10대의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20대는 좋은 대학교를 갔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30대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0대 정도가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80대는 80대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수저를 들었을 때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90대는 아침에 눈 뜨면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연령대별로, 시기별로 자신의 성공이 다 다른 것이죠. 참,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1학년 성공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19년 벌써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벌써 고등학교 1학년 시작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통학과학부터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통학과학은요. 굉장히 지금 계속 수학 선생님도 그러셨고 사회 선생님도 그러셨고 2015 교육계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통학과학의 첫 번째 특징을 보시면요. 자, 물리, 화학, 그리고 물리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중학교 졸업을 하는 앞둔 우리 풍만이들에게 또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잘한 저 4개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니? 그러면 1번 생명과학, 지구과학 외 외우면 되잖아요. 그리고 물리는 정말 싫어합니다. 맞죠? 그리고 대다수의 99%의 학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싫어요. 과학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과학을 4과목을 다 뭉쳐놓은 게 통학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울까요? 벌써부터 우리는 소름이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문화생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게 통학과학이에요.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통학과학은 그게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단원을 보시면 첫 번째, 물질과 규칙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물질과 규칙성은 언뜻 보면 화학 얘기 같지만 사실 화학이라고 하는 건 우선 철학적인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통학과학 1단원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를 이루고 있는 물질, 원소는 어디에서 왔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지요. 그래서 시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공간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전부 다 우주의 시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과학적인 측면에서 화학적으로 그리고 생명과학적으로 점점점점 연계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1단원의 제목은 물질과 규칙성이지만 사실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한 번씩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얘기 자, 지금 이건 자료집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에 나와 있고 중1, 중2, 중3 때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들이 토대로 이렇게 1단원이 구성이 되어 있고 2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스템과 상호작용이라고 해서 약간의 물리학적인 얘기가 나오지만 물리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지구과학적인 지구 시스템 그리고 생명 시스템이라고 해서 생명과학적인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3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3단원도 보면 이런 변화와 다양성 그리고 4단원의 환경과 에너지 전부 다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과 관련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의객에게 봐야 될 것은 나중에 우리가 고닥 2항이 올라가면 물리원, 지구과학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렇게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배울 때 통합과학이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 자, 지금 보시면 이 통합과학은요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듯이 통합과학은 중등과학과 70% 이상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해놓으면 사실 고등학교 때 쉽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중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 과학과 70% 이상의 연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은 통합과학의 특징은요 이렇게 중학교 과학과 70% 이상의 연계성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융합형 인재, 육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영역이 전부 다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의 선배, 1년 선배인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처음으로 통합과학을 배웠고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셔야 돼요. 통합과학을 1년 동안 배우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했을 때 우리가 기본 단위 수가 높다라는 것은 통합과학을 일주일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배웁니다. 또한 탐구 실험에 관한 얘기도 많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탐구 활동, 과학 탐구도 실험을 하게 되고 또한 저런 것처럼 토이 수업, 토론 수업, 발표 수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중학교 때 우리가 지금까지 과학을 배웠던 것과 고등학교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고등학교 때 과학은 이제는 자기가 아는 것을 자꾸 표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아는 것을 오지선다로 찍었다면 이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말로 표현해야 되고요. 왜? 발표 수업이 있기 때문에. 또한 글로 표현해야 됩니다. 서수령 문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이제는 표현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야 너 이해했어? 그러면 다 100% 애들이 전부 다 다 이해됐대. 근데 집에서 딱 문제를 풀려고 하면 신기하게 안 풀려요. 그치 않아요? 집에는 희한한 귀신들이 살잖아요. 알람을 맞춰놓으면 꼭 알람을 끄는 귀신이 있어요. 그치 않아요? 나는 어우 난 어우 너무 피곤하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 새벽 4시에 딱 알람 맞춰놓으면 누가 꺼? 그치 않아? 신기하게 알람을 끄는 귀신이 있고 꼭 집에 가서 공부하면 신기하게 자꾸 잠을 주는 귀신이 있어요. 그치? 신기하잖아. 여하튼 이해가 되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좋은 학습 방법. 자기가 떠들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많은 학생분들 중에 자기가 정말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물어봐요. 너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요. 근데 막상 설명을 해보라면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통학과학부터는 자기가 마치 장풍이가 된 것처럼 또는 자기가 마치 선생님이 된 것처럼 자꾸 혼잣말을 해줘야 돼요. 누가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혼잣말 혼잣말을 해줘야지 옆에 계신 부모님들도 얘가 진짜 올바르게 공부하고 있구나 이렇게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 하면 얘 어디 아프니? 얘 왜 이상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감을 하시면서 그래도 이해를 잘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통학과학은 이렇게 자기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토의, 토론, 탐구 학습이 있어야 되고 통학과학은 또한 당연하듯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할 때 완벽한 개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실 이 과학을 보면 대부분 암기라고 하지만 이들 암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용어들을 암기하는 것이지요. 용어라고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힘이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거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외워줘야 되는 거죠. 용어는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많은 아이들이 왠지 막 자기가 암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암기와 이해를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도 굉장히 복잡해 생각하는데 용어는 그냥 외워야 됩니다. 용어를 외워야지만이 우리가 이해가 훨씬 더 쉽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완벽한 개념 학습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내신 수능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통학과학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학교 과학과 연계성도 높지만 나중에 우리가 원파트를 정리할 때 그 연계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학과학을 잘 해놓으면 원파트도 쉬워져요.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좀 덜 했던 친구들 있으면 자극을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만큼은 정말 열심히 해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조금 더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봤던 이 수능의 국어영역 31번 문제 그 31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문이 과학적 지문이었거든요. 중력이 나오고 만유인력이 나옵니다. 중력과 만유인력에 대한 벌써 멘붕이 빡 오지요? 지문도 됐다 길었어요. 멘붕 두 번째 딱 오죠? 심판이 오셨어요. 아 그래요? 여기 있죠? 네 그래서 가운데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신 수능 기본 즉 구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학과학을 열심히 해주시면 내신뿐만 아니라 그리고 수능에도 연계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통학과학을 정말 열심히 잘 다져주셔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국어영역의 문제였습니다. 31번 문제였는데 자세히 보시면 부피, 요소, 만유인력, 밀도, 진량, 물질 전부 다 과학과 관련된 그러한 지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다시 말하면 통학과학을 잘 다져주시면 우리가 국어영역이라던가 영어영역 지문에도 이러한 통학과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어려운 지문들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학과학을 잘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것. 또한 여기 이제 예비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겨울방학이고 좀 있으면 2월달에 이제는 졸업식을 앞두고 있지요. 졸업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들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졸업식 날 뭐 교복도 찢어야 될 것 같고 계란도 던져야 될 것 같고 밀가루도 던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부품 마음으로 지금 졸업식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요. 요 때 독서 배경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공부가 아닙니다. 독서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독서하는 습관을 꼭 요번 겨울방학 때 잘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통학과학은 중학교 과학과 70% 이상 연계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통학과학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통학과학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중등과학 복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등과학 복습은 곧 통합과학의 예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겨울방학 때 중학교 과학 부분을 어디 부분을 꼭 예습을 해야 되느냐 복습을 해야 되느냐 꼭 필요한 단어만 정리해서 자료집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물리파트와 지금 사진 찍으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화학 파트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화학 파트도 저것만큼은 저걸 찍는 거예요? 절 찍는 거예요? 절 찍는 거예요? 고마워요. 저걸 찍어주세요. 그래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생명과학 파트도 중1, 2, 3 다 되어 있지요. 단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제발 이것만 잘 봐도 통학과학의 70%는 예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꼭 사진만 찍지 말고 집에 가서 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사진 찍은 것도 보지도 않아. 사진만 찍지 말고 제발 좀 보라는 거예요. 제발요. 지구과 파트도 제발 중1, 2, 3, 중1책, 중2책 있나요?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 올라가면 새 마음 새 뜻으로 공부한다고 전에 있었던 거 다 버려요. 중고나라에 왜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중고나라에 백신 올라오고 중고나라에 너만 봐 지존역 이런 거 올라오면서 마음이 아파요. 중고나라에 올리지 마세요. 자, 배경기 시각장.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금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사실 되게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를 보러 온 것도 좋겠지만 잘하신 이유가 사실 1월 1일 날 고닷길 학년 여기 굉장히 많은 친구들과 고닷길 학년의 시작이 되게 사실 되게 불안합니다. 사실 되게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고닷길 학년부터 우리는 수험생이라는 표현을 쓰지요. 왜냐하면 고닷길 학년 내신부터 우리는 바로 대입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지금 당연히 저는 똑같은 얘기를 했을 것이고 다 당연한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좀 다짐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젠 수험생이고 여러분들은 3년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설레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무대에 서기 전까지 굉장히 설렜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닷길 학년을 시작할 때 두근거림이 있겠죠. 그 두근거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레임과 긴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긴장을 하면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긴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은 제발 설레임으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한 끗 차이가 아닙니다. 한 것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오늘 자극을 받아서 정말 통학과학 결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진짜 열심히 들어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는지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학교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점수가 높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수험생 시작을 정말 설렘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번 겨울방학 때 정말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 계획대로 꼭 실천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잡으라고 하면 아침 6시에 기상 7시부터 아침 공부 7시부터 7시 반까지 아침 식사 7시 반부터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오늘 대화가 대화 어떻게 지켜 밤 11시까지 취침 밤 11시부터 12시까지 명상 뭐 이런 거 적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계획표 잡지 말고 꼭 일주일에 꼭 해야 될 것 타이트하게 하루에 꼭 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꼭 적으셔서 계획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집에 가셔서 꼭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마무리죠?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시고 그리고 바깥에 지금 여기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앉아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지금 이 자리에 오셨을 때 그 간절함과 그런 염원들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아마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새 출발 정말 진심으로 장풍이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짐 좀 그만 챙겨주시고요 저만 말아봐 주세요. 끈기가 없네요. 지금 이런 끈기로 뭘 하겠다는 거죠? 길어봐야 20초입니다. 자 하여튼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정말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